자, 버릇 습관이 쓸데없는 눈 웃음 아, 쓸데없는 눈 웃음 쓸데없는 눈 웃음 아, 눈 웃음이 있네 그래, 눈꼬리가 근데 제가 개그 코드도 좀 약간 낮아갖고 어색한 상황이나 아니면 별로 안 웃겨도 약간 항상 눈이 웃고 있어서 아니 근데 진짜 눈이 계속 웃고 있네 그러니까 웃는 상황 아니 진짜 환한 표정 한 번 보여줘 봐요 그럼 환한 표정 한 번 보여줘 봐요 환한 표정 한 번 보여줘 봐요 아, 아까 춤출 때 이렇게 웃던데? 약간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춤출 때는 그래도 눈이 좀 생기는데 평상시에는 눈이 약간 실종되는 느낌 그럴 수 있어요? 코 찡끄는 뭐예요? 코 찡끄 이게 알러지가 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위버릇이 좀 있어서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팬들 녹이는 건 다 가지고 있네 그니까 세계의 버전 오, 예스 아, 이거 근데 형이 노잼이잖아요 근데 노잼 이름 때문에 노잼이에요 진짜 노잼이라서 진짜 노잼 진짜 노잼 이게 제노가 그냥 자연스러우면 재밌는데 이게 웃기려고 하는 그 말들이 정말 순식간에 그냥 이 팀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거지 그렇게 노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노잼에서 유잼을 창출하는 거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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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다신다